안녕하세요 터부입니다. 12월 11일 자정에 저희 터부가 15년만에 저희 육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희는 지금 매장에서 직접 굽는 브래질로 유명한 커피점점 탐앤탐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탐앤탐스는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참여자가 6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프랠릴 음료 4종을 구매하시면 예쁜 에코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예쁜 텀블러까지 득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다들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도 참여하시고요. 환경을 위해 즐겁고 맛있는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부였습니다. 탐앤탐스와 터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